안녕하세요 펌프포인트 조조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RL 하우스라고 하는 사이트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공격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URL 주소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API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쪽에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URL 주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그런 사이트들을 각각의 태그로 해가지고 종류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보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통계나 그 다음에 어디에서 악성 코드 URL 주소들이 배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입니다. 이 악성 코드 배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주 죽어요. 죽는다는 소리는 순식간에 배포를 하고 난 뒤에 그것들이 탐지가 된다 생각하면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이트에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악성 코드가 감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냥 사이트에 접근만 하더라도 그런 악성 코드에 감염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실무에서 어떤 악성 코드가 배포됐다고 했을 때 그 배포지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 하거든요. 보안 솔루션 쪽에서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사용자가 그러니까 가까이 PC면 직원들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직원 PC에서 혹시나 이런 URL이나 IP 주소에 접근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많은 URL 주소가 있는데 코발트 스트라이크로 해서 태그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그래프와 함께 그 다음에 관련된 배포지 사이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2021년도 한 4월달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조금씩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배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배포되는 것도 URL이 한 번에 이쪽에 등록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제히 최근에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런 공격 프레임워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스포로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많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공격자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난독하기법들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탐지하기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RL 주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URL 주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드롭하는 URL 주소예요. 이게 악성 코드를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그 악성 코드들이 내려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드롭 형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URL에서 주소 다운로드 받는 것은 다운로드형 뭐 이렇게 하기자면은 URL에서 드롭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URL 드롭형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용어들이요. 그럼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어떻게 이제 활용하냐. 우리가 EX 파일을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 번 몇 번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EX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가 돼요. EX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실행이 되면은 이것이 보통 외부에 있는 URL에 있는 정보들을 또 가져와서 실제 악성 코드들이 이쪽에서 다운로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왜 이러면 이 안에다가 어떤 악성 코드 행위들을 많이 심어 놓으면은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럼 이 URL을 배포하는 사이트들도 자신들이 좀 편한 곳에다가 다 이렇게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 목록들이 어디 쪽에 많이 있냐. 바로 패스트 빈 쪽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유 사이트에요. 어떤 정보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그걸 텍스트 방식으로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악성 코더들은 여기다가 URL 주소들을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 EX 파일에서 이 URL 주소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배포한다. 지금 현재 보면은 다운로드에 뭐 이렇게 .pmg 파일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png 파일들이 아니고 요것들이 다운로드 되면서 나중에는 EX 파일 형태로 변환이 돼 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뭐 아니면은 PHP 형태로 해서 다시 또 한번 드롭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은 뭐 EX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우회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 이것도요. 왜 그러냐면 EX 파일들을 이렇게 경로에다가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또 이것도 IPS 장비 같은 경우나 이제 백신의 탐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들을 많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악성 코드들이 침해 사고 분석에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안 업무 할 때 이런 악성 코드의 그런 특징들을 많이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URL 배포 사이트 정보하고 그 다음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이용한 악성 코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